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항상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히야 한국어 팟캐스트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팟캐스트 주제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면 더 재미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페이츠리온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patreon.com 히야코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흔해요. 근데 이 질문이 만약 외국인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제 나이를 계산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 나이를 물어보면 어... 잠깐만요. 한국 나이가... 그러니까 외국 나이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외국인이 의아하게 쳐다봐요. 뭐야? 자기 나이도 모르나?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세 가지의 나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 나이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0살이고 생일이 지나면 한 살 더 먹어요.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만 나이는 보통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법적 문서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상 만 나이를 얘기해요. 두 번째 나이는 연나이 연나이는 현재 연도 올해는 2022년이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이것도 태어났을 때는 0살 근데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는 계산 방법입니다. 연나이는 술, 담배가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 그리고 군대에 가는 나이를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봤을 한국 나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또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났을 때 이미 한 살 일주일 후면 두 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나이가 이 한국 나이예요. 그래서 생일에 따라서 이 한국 나이와 외국 나이가 한 두 살 차이가 나요. 음...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도 왜 우리만 이런 복잡한 나이 계산법이 있냐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현재 공존하는 세 가지의 나이를 만 나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외국 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나이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한국인은 한두 살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나이제도 변경을 환영하는 분위기고 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하네 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독특한 나이 계산법처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국에만 있는 거?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 1번 버스 정류장 엉뜨 의자 버스 정류장에 가면 긴 의자가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에만 있는 건 야외 기온이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의자가 자동으로 따뜻해져요. 요즘 자동차를 보면 의자에 열선이 있어서 엉덩이 부분이 따뜻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앉으면 엉덩이가 뜨겁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엉뜨 라고 불러요. 추운 겨울날 자동차에 타면 출발하기 전에 엉뚜부터 켜야 해요. 이런 엉뜨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도 있는 거예요. 엄청 추울 때는 엉덩이만 따뜻해도 온몸이 따뜻해지잖아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얼른 버스 정류장에 가서 엉뜨 의자에 딱 앉았어요. 따뜻한 의자에 앉자마자 온몸이 스르르 녹더라고요. 이 따뜻한 엉뜨 의자는 사람의 마음도 좀 녹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분 후에 버스가 온다고 하면 엉뜨 의자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아 10분이나 기다려야 되네 이렇게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엉뜨 의자가 있으면 10분만 기다리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길고양이들도 추위를 피해 엉뜨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고양이에게도 고마운 엉뜨 의자입니다. 아 진짜 누가 이런 걸 생각했는지 칭찬해주고 싶네요. 2번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위 여기 삼겹살 3인분이요 한국 고깃집에 가서 이렇게 주문하면 식당 직원이 고기와 집게, 가위를 가져다 줍니다. 고기가 알맞게 구워지면 가위를 사용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먹어요. 아주 흔한 고깃집의 풍경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가위로 잘라 먹는 것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식당에서 가위를 가져다 주면 음? 이건 왜 주시는 거죠? 문화 충격을 느낀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반대 문화 충격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살 때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원래 항상 했던 것처럼 가위로 고기를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던 제 캐나다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깜짝 놀라는 친구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집에서 요리할 때도 가위를 많이 사용해요. 저도 칼보다 가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고기도 자르고 야채도 파 같은 건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자주 해요. 마트에 가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 주방 가위를 따로 팔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식당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인데요. 한국 식당에는 테이블마다 모서리에 호출 벨이 있어요. 식당 직원을 부르고 싶으면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가끔 한국어 교재를 보면 식당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고 여기요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띵동 배만 누르면 됩니다. 저는 외국 여행할 때 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식당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요 이렇게 부르며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직원을 쳐다보는데 그 직원은 또 너무 바쁘고 그렇게 한참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아 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게 돼요. 4번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여러분이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연말이라서 모임이 많은데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딱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식당 앞에 제 차가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이럴 때 대리운전을 부르면 운전기사님이 오셔서 제 차를 운전해서 집업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그럼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죠. 한국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이런 대리운전 서비스가 굉장히 흔해요. 대리운전 광고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요즘처럼 모임이 많은 연말이 되면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더 바쁘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리운전이라고 할 때 대리라는 의미가 대신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뭘 먹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이때 먹방을 보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나 대신 음식을 먹는 먹방 유튜버들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만족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뉴스도 있어요. 대리시험을 치다가 걸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고 대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범죄죠 범죄. 그리고 대리모도 있어요. 여기에서 모는 부모 할 때 엄마 그래서 대리모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아기를 낳는 사람을 대리모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리는 대신한다는 의미이고 한국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팟캐스트 클럽도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